가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내일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맛있나 봐 다 되죠 맛있게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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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신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카페라트 아이스요 아 카페라트 아이스요? 신맛으로 주세요 신맛인데 좀 더 진하게 네 그리고 스테이지 토마토 수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라트 아이스 일단은 핸드드립 진하게 어 죄송합니다 아 저희 죄송 죄송해요 핸드드립은 뜨거운 거 말씀하시는 거죠? 뜨거운 거 아 핸드드립도 아이스가 아닌가요? 네 주문 들어왔습니다 네 주문 들어왔습니다 둘 다 아이스입니다 드립도요? 네 드립도 아이스인데 진하게 원하십니다 네 예 예 네 오 어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오 나 여기 너무 아프다. 나 몇 개 갈 수다 놨는데. 손이 막. 와 이거 진짜 간이 너무 힘들다. 특히 핸드드립 쪽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이 가지고 계시고. 커피 먼저 나왔습니다. 궁금해서요. 진하게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소트도 나올까요 지금? 시켜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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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괜찮아요 진짜. 바쁘자. 지금 딱 좋아요. 진짜로. 진짜 너무 괜찮아요. 시켜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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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으면. 첫 장부터 천천히 읽어봐주세요. 제가 좀 이따 주문 도와드릴게요. 네. 뭐 먹었지? 뭐 먹었지? 이런 거 먹을까? 아이스라엘. 아이스라엘. 이거라는 거예요. 아 토스트요? 네. 담근 주스라는 거예요. 네. 아이스로. 고소한 버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고소 아이스. 고소. 신능 나왔습니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기대하는 포스트 맛이 아니야? 진짜 레스토랑 음식 같아 단말조 줘봐 단말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근데 이 정도면 보통 얼마를 내야 되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음식 가격은 다 드시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말 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리고 싶네요, 진짜 너무 마음껏 감사드려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좋은 추억 만들어요 감사합니다